막 틱톡커 중에 막 뭐 싸우는 거? 그런 거 막 쳐 올리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비공개 계정 막 그런 식으로 해서? 할 짓이 약간 그런 거 밖에 없나? 약간 싸움 그런 거 밖에 없나? 뭔가 좀 약한 애들 골라가지고 막 싸우고 뭐 그런 거 올리는 거 밖에 할 짓이 없나? 정식 대회도 아닌? 정식 대회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좀 난 좀 그런 거 보면 뭘 해야 되지? 그렇게 돈을 벌고 싶나? 아 근데 돈 버는 거 지들 마음이니까 뭐 그거 사는 것도 지들 마음이고 마음이긴 한데 하지만서도 난 좀 병신 같다?